안녕하세요. 여덟짤 현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졸업과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아침마다 모여서 재미있게 지내던 사랑하는 어린이 떠나가게 되었네 우리 우리 선생님 안녕히 계셔요. 어깨도 문에 동무 자리 꺼라 또 보자.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지은이. 지은이 몇 살이에요? 여덟 살이요. 여덟 살? 지은이 어디 살아요? 경기도 광주시요. 경기도 광주 살구나. 지은이 어린이집 어디 다녀요? 광주 제일 어린이집이요. 아 광주 제일 어린이집? 그럼 어린이집에서 제일 친한 친구 이름이 뭐예요? 이준호요. 이준호? 혹시 지은이 아빠 이름 알아요? 네. 이름이 뭐예요? 현길환. 현길환? 그럼 엄마 이름은? 박주예요. 오오. 엄마가 해준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음식은 뭐예요? 다 맛있어요. 엄마가 지금 뭐 해줬으면 좋겠어요? 볶음밥. 무슨 볶음밥? 뭐 넣은 볶음밥? 햄 넣은 볶음밥. 햄 넣은 볶음밥? 네. 지은이가 가장 갖고 싶은 장난감은 뭐 있어요? 신비아파트 고스터볼이요. 오. 신비아파트 고스터볼? 네. 그렇구나. 오늘 촬영 재밌었어요? 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봐요. 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나중에 커서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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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